안녕하세요. 박가린포입니다. 항상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오늘의 레슨은 퍼터에요. 퍼터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립 잡는 것과 셋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합니다. 저는 왜 그러냐? 많이 들으니까 제가 레슨을 하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지적인 것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. 일단은 퍼터와 공을 놓는 간격이죠. 퍼터와 공을 놓는 간격은 일단은 가장 그냥 이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. 저희가 들었을 때 왼쪽 눈 밑에 딱 들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의 스타일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꿀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왼쪽 눈을 놓을 때 잡으세요. 그럼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세요. 대부분 어드레스를 옆에서 보여주면 제 머리 한번 봐보세요. 머리를 진짜 샷 탈태처럼 이렇게 머리에 척추의 각도가 머리에 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떨어뜨린단 말이야. 여기서. 그럼 여기는 떨어져요. 공은. 여기는 떨어졌지만 내 눈의 시선은 약간 이렇게 돼 있죠. 이렇게.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셋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바닥 있잖아요. 이 바닥과 내 얼굴.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. 여기서 턱만 이렇게 해서 내 얼굴 있잖아요. 제 얼굴을 보세요. 바닥과 내 얼굴을 평행하게 맞추십니다. 이렇게. 그래야. 그래야. 제 눈의 시선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내 얼굴과 바닥과 얼굴이 평행하게 맞아야.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맞아야 이 상태에서 왼쪽에 딱 떨어져야 그 자리에 항상 여기에 셋업을 하고요. 이렇게 놓고 해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똑바로 똑바로 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커요. 근데 잘 보세요. 이 상태에서 제가 머리를 들었어. 머리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? 제 시선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됐겠죠. 그러면 아크가 굉장히 커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투인이 살짝의 인투인이 나오는 건 맞지만 이 인투인 자체의 이 각도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똑바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얼굴. 내 얼굴과 바닥이 이렇게 보면 평행 아니죠? 이렇게 보면 제 얼굴이 평행하게 똑바로 맞춰야 된다. 그냥 이렇게 치시면요. 다 똑바로 다닐 수 있습니다. 스트록 막 스트록 자 보세요.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잖아. 그러면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려버리니까 이러면은 파트는 그냥 못 칩니다. 그래서 내 얼굴을 바닥과 평행을 맞춰버리면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런 얘기가 있었죠. 예전에 미쉐리 선수가 완전히 이러고 이러고 쳤잖아. 약간 이게 같은 의미야. 같은 의미인데 그 미쉐리 선수 같은 경우는 허리를 숙여가지고 완전히 땅에 붙어가지고 평행을 만들었으나 몸 자체를 평행을 만들어버린 거지. 근데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. 거의 요거 얼굴만 내 시선만 시선과 요 라인 비구선만 딱 일자로 맞춰놓으면 스트록은 똑바로 똑바로 빠지고 낮게 낮게 다니고 손목 안 꺾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어깨의 정렬이에요. 어깨의 정렬은 뭐냐면 제가 항상 샷을 할 때는 되게 강조를 하죠. 어떤 거냐면 오른쪽 어깨 기울기 그러니까 오른손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어깨 기울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. 근데 퍼터에서는 이 기울기를 없애야 돼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퍼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약간 조금 삐뚤어 다니겠죠.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어깨의 선을 똑바로 맞추는 게 퍼터에서는 유리합니다.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립부터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선이 많이 간격이 있으면 어깨의 이격 간격 자체가 내려가겠죠. 그래서 퍼터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립을 잡을 때 최대한 손을 거의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양쪽으로 막 포개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어깨가 삐뚤어지니까 이렇게 놓고 그런데도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이 또 들어갑니다. 어떤 거냐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약간 어깨가 반듯하게 맞힌지 모르겠어. 그럼 만약에 공을 딱 놓고요. 잘 보세요. 제 어깨를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거냐면 이렇게 놓고 오른손을 이렇게 놓으면 살짝 어깨가 일부러 제가 좀 과도하지만 좀 삐뚤게 났어요. 이 상태에서 얼굴 놓았는데 어깨가 삐뚤어진 거야. 그러면 그냥 한 방에 어깨를 똑바로 맞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. 정면으로 고개를요. 이렇게 듭니다. 다시 삐뚤어진 상태로 제가 일부러 많이 삐뚤을게요. 그 상태로 그냥 고개만 들을 거예요. 고개만 어떠세요? 어깨가 딱 거의 일자로 맞춰지죠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 고개를 한 번 딱 들었다가 다시 놓습니다. 이렇게 셋업을 그러면 어깨가 여기서 거의 미세하게 미세조정처럼 딱 돼요. 그러면 뭐 얼굴 똑바로 놨지 어깨 똑바로 놨지 그럼 뭐 똑바로만 치면 되지. 그래서 마지막으로 꿀팁은 뭐냐 그립이에요. 이거는 가장 베이지 기본적인 건데 저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립을 잡으니까 여기서 이 그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퍼터그립 같은 경우는 가장 올바르게 하는 게 손목을 가장 안 쓰게끔 할 수 있는 그립이 가장 이상적이죠. 그래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팔이나 이런 손목이 안 쓰여지게 하려면 이 느낌을 받으시려면 특히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건 모르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. 여기를 잡습니다. 팔뚝이랑 팔뚝이랑 그립이랑 일자로 놓습니다. 일자로 어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잖아요. 생명선 끝에 여기가 들어와요. 여기를 잡아야 돼. 그래야지 이렇게 손목이 들써져.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놓으면 자 보세요. 이 상태에서요. 그냥 쭉 내립니다. 그러니까 팔뚝을 내가 느낌을 모르겠다. 그럼 팔뚝이 대세요. 그냥 왼쪽 왼쪽 팔뚝이 대고요. 그냥 밑으로 쭉 내립니다. 쭉 내려서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손목이 굉장히 많이 서져있는 현상이 일어나죠. 여기서 그냥 오른손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돼요. 그리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일자 놓는 게 가장 보편적이니까. 이거 뭐 역그립이나 리버스 어 역그립이나 다 똑같아요. 아니면 뭐 오른손이 중심이 되면 오른손을 팔뚝에다 놓고 이렇게 놓고 나오면 보세요. 거의 팔뚝이랑 일자가 되죠. 그립이랑 오르시면 보세요. 그냥 내리세요. 그냥 팔뚝 옆에서 보시면 보세요. 옆에서 보면 카메라 그립 안 보이죠? 어 그립 보인다? 안 보 이게 이제 올바른 거 만약에 되면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 이거 올바른 거 이거 잘못된 거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어드레스에서 내 눈과 공과 이 비구선이 라인이 얼굴과 평안하게 맞춰라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깨 그냥 고개만 한 번 딱 들었다 턱만 한 번 들었다 내리고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는 가장 팔뚝과 일자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그립은 뭐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얼굴 그리고 어깨서 그립 여기서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한 번 해보시고 모르시면 세종시로 오시고 이상 박간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